무명배우 시절 이성균은 대학로 전지현이었다는 지금의 아내 전혜진의 찐팬이었다고 한다. 이에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작품을 보러 다녔는데 친구가 전혜진과 같은 극단에 들어가게 되자 친구의 부탁해 극단 회식자리에 함께 가게 됐는데 하필 촬영 후출을 받고 1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이해 안되겠다 싶었던 이성균은 용기를 내 전혜진의 전화번호를 받아내 애정공세를 퍼부어 연애를 시작해 두 사람은 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그런데 이성균은 결혼하잔 말도 없고 거기다 커피프린스를 촬영하면서 채정안과 스캔들까지 나버리자 열이 받은 전혜진은 이성균 연락을 다 씹은 채 지방의 한 사찰에 두 달간 들어가 잠수를 탔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자 이성균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자 이성균의 집으로 쳐들어갔더니 이성균은 태평하게 후배랑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아 진짜 끝이구나 싶어 자신의 짐을 챙기려 했는데 두 달간의 잠수 끝에 나타난 전혜진의 그저 너 전화 왜 안받았어? 나는 이성균의 질문이 너무 허무해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연애를 이어나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고 현재 슬아에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